판디온 2세는 그리스 신화에서 아테네의 왕으로 판디온 1세의 아들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주로 아테네의 왕가와 관련된 전설과 신화에서 언급됩니다. 다음은 판디온 2세와 관련된 주요 내용입니다. 각의 판디온 2세는 아버지인 판디온 1세와 어머니인 아르크테의 아들이며 형제인 이오클로스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의 자녀로는 아들인 에우로파와 두 딸인 프로크리스와 아그라오스가 있습니다. 통치와 전쟁 판디온 2세는 아테네를 통치하는 동안 아테네를 지키기 위한 여러 전투에서 싸웠습니다. 그의 통치 시기에 아테네는 외부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며 그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합니다. 비극적 결말 판디온 2세의 통치 후 그의 두 딸인 프로크리스와 아그라오스는 각각 신과의 복잡한 관계에 연루됩니다. 프로크리스는 아르테미스와의 관계로 인해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며 아그라오스는 아버지와의 관계로 인해 갈등을 겪습니다. 결국 판디온 2세는 자신의 자녀들과 관련된 사건들로 인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상징과 유상 판디온 2세는 아테네의 왕으로서 권력과 책임을 상징하는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의 이야기는 인간의 선택과 운명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을 다룬 그리스 신화의 중요한 주제를 반영합니다. 판디온 2세의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 문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며 아테네의 역사와 전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경 및 가게 부모 판디온 2세는 판디온 1세와 아르크테의 아들이며 아테네의 왕가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판디온 1세는 과거에 아테네를 통치했던 왕으로 이 왕가는 그리스 신화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형제 판디온 2세는 이오클로스와 형제로 이오클로스 또한 아테네의 통치와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통치 기간 전쟁 판디온 2세는 외부의 위협에 맞서 아테네를 방어하기 위해 여러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통치 시기에는 강력한 적국인 메가라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아테네의 정치적, 군사적 위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치적 결정 판디온은 아테네의 발전과 방어를 위해 여러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렸고 이는 후에 아테네의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족관계 딸과의 비극 판디온 2세의 딸 프로크리스와 아그라우스는 각각 신과의 사랑에 휘말리며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합니다. 프로크리스는 아르테미스의 신탁을 받고 사냥꾼이 되었지만 그녀의 남편인 키르케스에게 배신당하고 결국 비극적으로 죽습니다. 아그라우스는 자신의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해 괴로운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가족 간의 비극이 더해집니다. 상징성과 유산 인간의 선택과 운명 판디온 2세의 이야기는 인간의 선택이 운명에 미치는 영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그리스 신화의 주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 사랑, 배신은 그의 이야기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테네의 역사 판디온 2세의 이야기는 아테네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그리스 신화 속에서 왕가의 비극적 역사를 반영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후에 문학 작품에서도 영향을 미치며 그리스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문헌 자료 판디온 2세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신화와 비극급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에오리피데스의 작품이나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그의 전쟁과 가족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판디온 2세를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인물로 만들어주며 그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흥미로운 주제로 남아있습니다. 판디온 2세의 전쟁과 정치, 외적의 침략 판디온 2세의 통치기간 동안 아테네는 여러 외적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특히 메가라와의 전투는 아테네의 군사력과 전략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판디온 2세는 전사로서의 명성을 얻었고 이러한 전투에서의 승리는 아테네의 입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왕위 계승의 복잡성 판디온 2세의 통치 후 그의 자녀들 사이에서 왕위를 둘러싼 복잡한 정치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는 아테네의 왕관에서의 권력투쟁을 반영하며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왕위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딸들에 대한 비극 프로크리스 프로크리스는 아르테네스와 깊은 관계를 맺었지만 그녀의 남편인 키르케스는 그녀를 배신하게 됩니다. 프로크리스는 이로 인해 큰 상처를 받고 최종적으로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비극적인 사랑과 배신을 다룬 그리스 신화의 전형적인 예로 여겨집니다. 아그라오스 아그라오스는 아버지와의 갈등을 겪으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야기 역시 그리스 신화에서 가족 간의 갈등과 희생을 다룬 예로 언급됩니다. 판디온 2세의 유상과 문화적 영향 신화적 상징 판디온 2세는 그리스 신화에서 아테네의 왕국과 인간의 운명 가족 간의 갈등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도덕적 선택의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문학에서의 재현 판디온 2세의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 극작가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소포클레스나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에서는 그의 가족의 비극이 주요 테마로 다뤄지며 이는 고대 그리스의 비극적 전통을 계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후대에 미친 영향 판디온 2세의 이야기와 아테네 왕가의 비극은 이후의 문학, 연극, 예술에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인간의 감정, 선택, 갈등을 다루는 다양한 작품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테네 왕위 계승의 복잡한 역사 판디온 2세는 아테네 왕위 계승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그의 후손들은 아테네의 역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판디온 2세의 아들들 판디온 2세는 4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이들이 아테네와 그 주변 지역의 왕위를 나눠가졌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아이에게우스, 팔라스, 니소스, 리쿠스로 불렸습니다. 각각의 아들은 아테네 왕국의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왕국을 분할하게 됩니다. 아이에게우스 아테네의 주요 왕위를 계승한 인물입니다. 아이에게우스는 그 유명한 테세우스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으며 아테네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니소스 메가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니소스는 딸 스킬라와 관련된 비극적인 이야기로도 유명한데 스킬라는 사랑에 빠져 아버지를 배신하게 되지만 그 결과 모두가 파멸로 치닫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팔라스와 리쿠스 각각 아테네 왕국의 다른 지역을 통치했으며 이들의 후손들 역시 아테네의 왕위를 두고 갈등을 빚게 됩니다. 아이에게우스와 테세우스 아이에게우스는 아들 테세우스가 태어나기 전에 그를 떠나고 이로 인해 테세우스는 자신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성장하게 됩니다. 이후 테세우스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아테네로 돌아오면서 아버지와 제외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노타우루스를 물리치는 등 많은 모험을 겪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판디온 2세의 후손인 아이에게우스와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영웅적 혈통을 대표하게 되며 이들은 그리스 신화 속에서 아테네의 위대한 영웅으로 남아 있습니다. 판디온 2세의 신화적 의미와 신화 속 상징성 판디온 2세는 그리스 신화에서 단순히 아테네의 왕으로만 그치지 않고 여러 신화적 상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들과의 관계 판디온 2세의 가족은 여러 신들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의 딸 프로크리스는 아르테미스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이야기로 유명하며 그의 후손들은 아테네의 신들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테나 여신과 관련된 신화적 상징이 많습니다. 아테네의 문화적 기원 판디온 2세는 아테네의 기원을 상징하는 인물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의 후손들이 아테네를 통치하게 됨으로써 아테네는 그리스 세계에서 중요한 도시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신화적 배경은 아테네의 정치적, 문화적 우위를 정당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극과 운명 판디온 2세의 가족 이야기는 비극적 요소가 매우 강합니다. 딸들의 배신과 죽음, 아들들 간의 갈등 그리고 후손들의 비극적인 운명은 그리스 신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운명의 불가피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의해 좌우된다는 그리스 신화의 근본적인 주제를 반영합니다. 후대 문화에서 판디온 2세의 영향 연극과 비극의 주제 판디온 2세의 이야기는 그리스 비극에서 자주 다루어진 주제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 사랑과 배신,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은 그리스 극작가들에게 풍부한 소재를 제공했으며 이는 현대의 연극과 문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테네의 신화적 전통 판디온 2세는 아테네의 기원을 다룬 신화적 전통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 남아 있으며 그의 후손들은 아테네의 정치적, 문화적 유산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신화적 전통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강한 정체성을 부여했으며 아테네의 역사와 결합된 형태로 계속해서 전승되었습니다. 판디온 2세의 이야기의 깊이 판디온의 통치 방식 판디온 2세는 아테네의 왕으로서 통치의 정당성을 위해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들의 가호를 구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왕의 권위는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판디온은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 했습니다. 왕과 신의 관계 판디온 2세는 특히 아테나, 여신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테나는 전쟁의 여신이자 지혜의 여신으로 판디온은 그녀의 가호를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신의 가호는 아테네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었습니다. 프로크리스와 아그라오스의 비극 프로크리스의 운명 프로크리스는 신의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 남편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즉, 신의 은총을 받는 것이 항상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아그라오스의 선택 아그라오스는 아버지인 판디온 2세와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충성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가족 간의 복잡한 감정과 선택의 갈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그리스 신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판디온 2세의 상징성과 문화적 의의 인간의 비극적 운명 판디온 2세의 이야기와 그의 가족의 비극은 인간의 운명과 선택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개인의 선택이 필연적으로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인간 존재의 무상함을 강조합니다. 전통적인 그리스 가치 그의 이야기는 가족, 충성, 사랑, 배신과 같은 주제를 탐구합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고대 그리스 사회의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을 반영합니다. 판디온 2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술과 문학에서의 재현 판디온 2세의 이야기와 그의 자녀들의 비극은 후세의 예술가들과 작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은 물론 르네상스와 현대문학에서도 그의 이야기는 자주 인용되거나 변형되어 재창조되었습니다. 신화의 현대적 해석 판디온 2세의 이야기는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선택과 그 결과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디온 2세의 역사적 및 신화적 배경 아테네의 역사적 맥락 판디온 2세는 고대 아테네의 왕가의 중요한 인물로 아테네가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기 전에 왕정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고대 그리스 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중요한 시점으로 정치적, 군사적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신화의 기원 판디온 2세의 이야기는 아테네의 전설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각 도시 국가의 신화와 전통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판디온은 아테네의 왕으로서 이러한 신화적 전통의 일환으로 아테네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판디온 2세와 그리스 신화의 주제 신과 인간의 관계 판디온 2세는 신과 인간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신들은 인간의 삶에 깊이 개입하며 인간은 신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했습니다. 판디온은 아테나 여신의 보호를 받기 위해 여러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등 신에 대한 경외심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이 신의 가호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운명과 자유의지 판디온 2세의 이야기는 인간의 운명과 자유의지의 갈등을 탐구합니다. 그는 아버지와 가족의 유산을 계승하면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운명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 비극에서 자주 다뤄지는 주제로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족과 배신 판디온 2세의 가족 이야기는 가족의 유대와 배신의 비극을 나타냅니다. 프로크리스와 아그라우스는 가족 간의 사랑과 갈등을 상징하며 이러한 갈등은 가족의 결속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판디온의 비극은 가족의 의무와 개인의 선택 사이의 긴장관계를 드러냅니다. 문화적 유산과 현대적 해석 문학과 예술의 미친 영향 판디온 2세의 이야기와 그의 가족의 비극은 고대 그리스는 고대 그리스 문학과 예술에서 중요한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러 비극 작품에 등장하며 예술가들은 이를 통해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탐구했습니다. 현대 작가들도 이러한 주제를 새롭게 해석하여 창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 존재의 의미 판디온 2세의 이야기는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중요한 예시입니다. 그의 통치와 가족의 비극은 인간의 선택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삶의 불확실성과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사회적 및 윤리적 교훈 판디온 2세의 이야기는 윤리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의무 그리고 인간의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훈으로 여겨집니다. 판디온 2세의 역사적 배경과 신화의 발전 고대 그리스의 정치체제 판디온 2세가 통치하던 시기는 고대 그리스에서 왕정이 점차적으로 붕괴되고 민주주의 체제로 발전하는 전환기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판디온 2세의 통치 스타일과 결정은 아테네의 미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통치는 아테네가 군사적, 정치적으로 강력한 국가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습니다. 신화의 변천사 판디온 2세의 이야기와 관련된 신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초기 신화에서 그는 강력한 왕으로 묘사되었으나 후에 전해지는 이야기에서는 그의 비극적 운명과 가족 간의 갈등이 강조됩니다. 이는 신화가 문화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판디온 2세의 비극적 상징 정의와 불행 판디온 2세의 이야기는 정의와 불행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아테네를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가족의 비극과 배신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 비극의 핵심 주제 중 하나로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운명의 힘 판디온 2세의 이야기는 인간의 선택과 운명 간의 긴장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통해 아테네를 발전시키려 했지만 그 선택이 자신과 가족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아이러니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점은 그리스 신화에서 종종 나타나는 주제인 인간의 힘과 신의 뜻 사이의 갈등을 잘 나타냅니다. 문화적 영향과 현대적 해석, 문학적 재해석 판디온 2세의 이야기는 다양한 문학 작품에서 재해석되었습니다. 현대 작가들은 그의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며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선택의 결과를 다루는 작품을 창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디온 2세의 비극적인 운명은 현대드라마와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로 인간의 삶의 불확실성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탐구 판디온 2세의 이야기는 인간 심리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그의 비극적 운명은 인간의 내면 갈등과 고뇌를 드러내며 가족 간의 갈등, 사랑, 배신 등이 심리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뤄집니다. 도덕적 교훈 판디온 2세의 이야기는 도덕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의 가족 간의 비극적 갈등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가족의 사랑과 의무 그리고 인간의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로 이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의 위치 아테네의 신화적 상징 판디온 2세는 아테네의 신화에서 중요한 인물로 그의 이야기는 아테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아테네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의 수호 아래 있으며 판디온은 이러한 신화적 배경 속에서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상징적 의미 그의 이야기는 가족, 선택, 운명, 배신 등의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고대 그리스 신화의 전형적인 요소입니다. 판디온 2세는 이러한 상징적 요소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복잡성을 드러내며 그의 이야기는 후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신화적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결론, 판디온 2세의 이야기와 그의 비극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와 가족 간의 갈등은 인간의 선택과 운명, 사랑과 배신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판디온 2세는 아테네의 왕가에서의 역할을 넘어 고대 그리스 사회의 가치관과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